윤호! 윤호! 아 맞는데 한 번 틀리게 생겼네 얼굴이? 자 시작! 아 진짜요? 어디가 딱 구체적으로 어디가 제일? 마시마로 닮았어요 시작! 마시마로 아 연기 토끼 아 예예 자 자 진정아씨 왜 가만히 계세요 터트리면 되죠? 귀엽잖아요 어머 지금 이렇게 풍선을 터트려도 자 누노씨하고 김주동씨가 저게 보이겠나? 자씨 열구통 하나 주세요 자씨 그래도 동방신기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럼요 괜찮죠? 기분 나아졌죠? 그럼요 마시마로 제대로 쇼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응